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니 참으로 알라가도 모를 일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정치공작에 관여했던 수사관의 죽음이 그냥 미풍으로 살짝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총장의 행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수사관에 빈소를 방문해서 무려 2시간 3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10년 전에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으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부하직원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 수사관을 각별히 아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이 남긴 유서에 직장 상사를 언급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9장짜리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남은 가족들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상사와 부하였지만 좀 특별한 관계였구나 그런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빈소를 떠나는 윤 총장의 모습은 상당히 경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조문과는 다른 모습이었고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도를 표한 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검찰 수사의 행보입니다. 검찰은 어떤 정무적 판단 없이 울산시장 정치공작권과 수사관의 조금에 관한 모든 상황을 낱낱이 수사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청와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숨진 수사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밑에서 근무하면서 백원우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울산까지 내려가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챙겼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검찰이 확보한 수사관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누구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숨진 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민정수석실에 누가 숨진 수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얼마나 강도있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역시 휴대폰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여당과 청와대로부터 집요한 수사 방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조국 사태가 또 한 번 재현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반격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부정선거의 결정판에 해당하고 현재 집권 세력의 부도덕함과 권력 기반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아주 초대형 악재에 해당합니다. 현재 집권 세력이 조국 사태와 또 다른 차원의 긴장감과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초조감은 청와대와 여당의 행보에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3일 오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경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행사사건 공개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 경고입니다.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의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뉴스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의욕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경고사인을 개송하는 겁니다. 경고사격. 청와대가 이 사건의 파괴력과 중요성과 이런 모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집권 여당이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경쟁하듯이 나서서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런 발언을 서섬지 않았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유찰되어 있다.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의혹을 공인으로서 공개적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검찰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낱낱이 밝혀져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확인되면 이것은 바로 현대판 3.15 부정선거에 맞먹을 정도로 후폭풍이 클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정치 공작은 조국 사태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전면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황이나 정거를 미뤄보면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상당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으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주춧돌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을 흔드는 카드까지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